자 우리 언매에서 제가 문법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체는 쉬우니까 문법을 공부를 하는데 아직 어떤 내용들을 암기하고 단순히 요약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낯선 사례가 나왔을 때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례를 암기하거나 문법적인 개념 지식을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데피니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응용하는가 우리가 수능날의 문법은 우리가 똑같이 어떤 사례나 문법사항을 암기하는 순간 그것들이 문장상에서 다른 조건성에서 달라지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암기하는 순간 틀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은 암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명심하고 똑같이 논리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잘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조건을 잘 읽어 내려가면 되거든요. 독해를 잘하고 정리를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읽었다고 치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바슬 매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된 형태인 매어의 경우 준말인 매로 적어도 한글 받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매다의 어간이라는 게 매라는 모음으로 끝났거든요. 그 모음의 어간에 어가 결합해 왔을 때 매어가 될 경우에는 준말인 매를 적어도 되고 매어의 경우 한글 받침법에 둘 다 적어도 된다라는 거고 병이 낫다에서의 시옷이 불규칙으로 탈락되므로 나로만 적고 나로 적으면 한글 받침법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이게 불규칙으로 왔을 때 나로만 적고 나로 적으면 한글 맞침법에는 어긋난다라고 되어 있고 폐다의 어간에 어가 오면 애로 끝나기 때문에 어간이 그럴 경우 이미 폐에는 파이다의 어아라는 벌 축약이 됐기 때문에 애가 모음으로 줄어든 형태이므로 폐로 적으면 한글 맞침법에 어긋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줄일 필요가 없거든요. 애가 모음이 줄어든 형태이므로 폐로 적으면 한글 맞침법에 어긋난다. 또 줄일 수는 없고 폐어라고 해야 되겠죠. 4번 같은 경우는 배었다의 애, 애라는 어간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어나 어시이 왔을 때는 준대로만 적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뱉다라고 준대로 적으면 한글 맞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준대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5번은 건너의 어간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어가 왔을 때 서어도 마찬가지로 어로 끝난 어간에 어가 어울림으로 본말로 적으면 한글 맞침법에 어긋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 맞침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내용들은 다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걷다. 우리가 지문을 토대로 본다면 걷다에서 여기에 우가 이게 받침으로 내려오고 우가 생략됐단 말이죠. 우가 줄어든 거죠. 여기도 외우다에서 우가 생략된 것이고 서투르다에 리을 내려와서 의가 사라진 것이고 머물다에 여기서도 리을 내려와서 의가 탈락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얘는, 얘만 빼고 나머지 애들은 이 뒤에 있는 뭡니까? 머물다에 리을이 여기에 종성으로 내려온 겁니다. 종성으로 다. 근데 얘만 사례가 다르죠. 그래서 모임이 줄어들고 남은 자음을 앞음절에 모음이지. 모음이 줄어들고 남은 자음을 앞음절에 받침으로 적은 준말입니까? 앞받침으로 적은 아니오는? 니은은 아니오죠. 니은 아니오. 그럼 니은은 빼고 모음, 어미, 어엇이 결합된 형태 활용이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준말입니까? 지문에서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줬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례로 이렇게 리을 내리고 왔단 말이에요. 서두르다의 사례로 리을 내려서 서둘다인데 고지는 되지만 바로 어미가 어나 어엇이 왔을 때 서둘러, 서두렀다가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된 건 서둘러가 되는 거죠. 서둘러. 그럼 그 형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에서 걷다에서 걷에다가 어를 걷어. 답지를 걷는다. 걷어서, 걷었어. 라고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서툴러. 서툴러하니까 서툴러가 되는 거죠. 집에 머물어가 아니고 머물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게 디귿과 리을이라고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었고 어... 그래서...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